제외는 또 다른 소녀의 동네 전공공사 드세요 이것은 뵙시다 우린 그래도 제복 빼왔는데 그래도 한 번씩 하는 게 좋아 그럼요 우리 제복 베어서 개구리 건지면 다 했을게요 아니, 지껀까지 다 했는데도 타락하면 또 틀리 왜? 우리 또 7년 처음 들어봐 개구리를? 엄청 좋아 참, 남도로 통화 안 봤구만. TV 틀어갖고 보면 남도 명창들이 어어 하면서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거를 선생님 안 배운 사람들이 쓴 게 전부 도착해 주세요. 예, 그럴게요. 시작! 공제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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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두월 하다 는 가 내가 두월 하다 는 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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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두월 하다 는 가 간다 그 Jenn 가 잘 두번째에서 두번째에서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지 그거 아닌데 뭐 있었어요? 새벽바람에 연초롱 그거하고 달아달아는 우리 안 배웠고 2번부터 가르쳐주셨어요 그랬어요? 내 사랑이지 이런 거는 안 했구나 참 이런 거 이쁜디 책에 있는 것만 가르쳐주셨어요 그럴까? 그러면 새벽바람에 연초롱 새벽바람에 연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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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기 끝에는 진주씨 탱기 끝에는 진주씨 탱기 끝에는 진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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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기 끝에는 진주씨 탱기 끝에는 진주씨 탱기 끝에는 진주씨 탱기 끝에는 진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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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 끝에는 진주 씨 땡기 끝에는 진주 씨 그렇지 옷고 흐름에 밀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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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볼 수 다시 옷고 흐름에 밀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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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 소글 오글 오오리 키워라 소울 소글 오글 오오리 키워라 시작! 설 설 흐어 흐어 리 키워라 설 설 이 요런 거 설 설 이 키워라 요런 거 그런 거는 천지 삐까리로 세상 천지에 널러 있어요 그런 거 1원짜리 그런 거 아니고 이건 몇 천 원, 몇 만 원짜리야 거기에 비하면 설 설 흐어 흐어 리 키워라 뭐가 있어도 한참 더 있잖아 복잡하고 그런 거 별로 여기 오지 설 설 이 키워라 그런 거 후진 거 배우려고 여기 온 거 아니니까 다 버려버리고 배우라고요 설 설 흐어 흐어 리 키워라 시작! 설 설 흐어 흐어 리 키워라 다시! 하지만 못 하면서 따라하면 안 되지 설 설 흐어 흐어 리 키워라 시작! 설 설 흐어 흐어 리 키워라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워 설 설 흐어 흐어 리 키워라 다시! 시작! 설 설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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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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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얼 서얼 어그어그, 어그어그 어그어그 어리 키어라 어리 키어라 서올 서올 어흐 오리 키워라 서올 서올 어흐 오리 키워라 서올 시작 서올 서올 어흐 시작 서올 어흐 서올 했잖아 그 놈이 한바탕에 서올 하나가 끝났어 서올 어흐 시작 서올 어흐 오리 오리 그러니까 설 소리가 설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서올 해서 끝났어 하나가 또 소리 또 남아서 서올 어흐 어올 서올 어흐 어올 그리고 이제 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올 서올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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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서올 서올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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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라 이거에요 다시 시작 설 설 어휴 어휴 우리 키워라 다시 한 번만 더 설 설 어휴 우리 키워라 시작 설 설 어휴 우리 키워라 곡도 어려운 데다가 내고 장단도 쉽지 않으니까 무지하게 어려운데 그래도 이놈 하나 해놓으면 이제까지 했던 앞에 했던 것에 몇 배 어려운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기교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교예요. 설 설 어 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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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키워라 시당 설 설 어 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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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키워라 어허 둥둥 내 사랑 어허 둥둥 내 사랑 어허 둥둥 내 사랑 어허 둥둥 내 사랑 새벽 바람의 연초롱 새벽 바람의 연초롱 땡기 끝에는 진주씨 옷고 흐름에 밀어볼쏘 옷고 흐름에 밀어볼쏘 옷고 흐름에 밀어볼쏘 옷고 흐름에 밀어볼쏘 다시 옷 하지 말고 옷고 흐름에 밀어볼쏘 옷고 흐름에 밀어볼쏘 오덕 밑에 귀 희남이 아니냐 서울 서흙 어흐 어리 키워라 서울 서흙 어흐 어리 키워라 어허 둥둥 내 사랑 어허 둥둥 내 사랑 그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쉽지가 않아서 좀 미안하네요 그 다음에 2절이 다라다라인가요? 1절이 다라다라 3절도 어렵네요 다라다라 밝은 달 다라다라 밝은 달 다라다라 밝은 달 다라다라 밝은 달 이태백이 중간중간에 일 있는 것을 빼먹으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가 그게 다 지금 기교고 덤음인데 그걸 안하고 넘어가면 안되지 이태백이 그걸 올리고 내려가니까 다 그것을 표현해주세요 그게 음악이 다른, 음악이지 이태백이 노든달 이러면 그건 음악이 아니지 이태백이 이태백이 노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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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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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전달이 전달이 우연히 발고 우연히 발고 장복 간장 을 다 녹여 장복 간장을 다 녹여 장복 간장 을 간장 을 간장 을 간장 간장 을 다 녹여 다 녹여 장복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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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달아 밝은 달 첫번째 달은 짧고 두번째 달은 길어야죠 달아 달아 해야지 달아 달아 이러면 안되고 달아 달아 해도 안돼 하나가 길으면 하나가 짧고 가야 음악적인거야 달아 달이 짧아 달아 그 두번째 달은 길어야지 달아 달아 밝은 달 이 태백이 노득은 달 이 태백이 노득은 달 이 태백이 이 태백이 노득은 달 노득은 달 노득은 달 저 달이 우연히 밝은 저 달이 아니 그렇게 하네 저 달이 저 달이 저 달이 저 달이 우연히 밝은 우연히 밝은 우연히 밝은 우연히 밝은 장북 한 장을 다 놓여 장북 한 장을 다 놓여 장북 한 장을 다 놓여 고기야 고기야 두번째 박에서 고기야 새벽 바람에 연 초롱 새벽 바람에 연 초롱 탱기 끝에는 진주씨 탱기 끝에는 진주씨 그렇죠 옷고 흐름에 밀어볼쑥 옷고 흐름에 밀어볼쑥 옷고 흐름에 옷고 흐름에 르메 르메 옷고 흐름에 옷고 흐름에 밀어볼쑥 밀어볼쑥 옷고 흐름에 밀어볼쑥 옷고 흐름에 밀어볼쑥 어덩 밑에 귀남이 아니냐 어덩 밑에 다시 어덩 밑에 어덩 밑에 어덩 밑에 어덩 밑에 귀 희남이 아니냐 귀 희남이 아니냐 솔 솔 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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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키워라 솔 솔 흑어 흑어 오리 키워라 자 이상한 음어 하지 말고 솔 솔 흑어 흑밖에 없어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지 말어 맘대로 솔 솔 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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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키워라 어허 둥둥 내 사랑 어허 둥둥 내 사랑 그렇게 해서 해갖고 오셔요 다른 것하고 조금씩 다른 저기 뭐야 명상들이 하는 것하고 조금씩 달라요 완전히 똑같지 않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서 그 바디가 아니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틀려서 개성이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으면은 그러면 개구리가 완전히 그냥 천하통일 되어 가지고 그 가락만 하면 뭔 재미냐고 이 가락도 있고 저 가락도 있어야 재밌지 그러니까 이 가락은 그 가락이 아니니까 누구네가 많이 하는 그 누구네 금영창 그 가락이 아니요 이 가락은 다른 가락이야 틀려 그니까 거기서 거기서 귀 배려온 놈 여기서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것은 배까지 가서 허고 여기서는 내가 갈차 준데로 여 엄청 어려워 이거 쉽잖아 단가보다 더 어려워 이런게 사실은 그래서 내가 저기 뭐야 단가를 찝어서 배운다고 아니 저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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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한다고 한 양반들이 알았지만 스마트한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야 왜냐면 이게 감정 감정 내고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짧다고 쉬인 줄 알고 이거 붙었는데 천만에 만만해 이거는 정말 2, 30년 해도 감정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짧다고 이놈을 허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하냐고 음도 가락도 뭣도 다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단가는 사실은 드라이해 이거는 외태 이거는 정말 축축해 정말 힘들어 이 정도에 축축해 감정이 농축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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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진화도 저기 뭐 그거 했잖아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농부가 얘들 굉장히 흥이 나면서 걔들은 축축한 애들이 아니거든 드라이하고 막 난리잖아 막 흥이 그런 것들을 하면은 공복 선택이 아주 좋았던 거지 사실은 지금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유진이 유진이가 제일 그게 어려운 거잖아 구석구석이 구석구석이 근데 다행히 유진이는 그거를 좀 해가지고 그 감성을 알더라고 잘한다기보다는 알고 그것을 갖고 가니까 그냥 그냥 맡겨라 한 거야 맡겨라 하는 거지 굉장히 어려운 거 보기고 지금 이게 흥탈이 어려운 거니까 책임지시어 난 그래서 단가를 좋아해 사실은 단가가 좋지 짤막짤막 민요는 좋아 듣기는 좋아한데 목이 안 따라줍니다 허기가 어렵지 자 회장님 오시지요 공수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L G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